지금은 이제 위더코리나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래도 마스크 쓰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코로나 예방에 구해주시고 오늘 여섯가락 동해에서 버스킹 음악회 기타바지의 신희봉 씨 손을 흔들어 줘요. 손을 흔들어 누군지 알게. 자 신희봉 씨 손을 흔들어 주세요. 손을 흔들어 주세요. 자, 자측에 있는 오빠 손을 흔들어 주세요. 가진대로 손을 흔들어 주세요. 지금까지 진행의 큰 명이었습니다. 이분으로서 오늘 음악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